나에게는 밝은 질감으로 입맞아줘 너의 귀여운 그대 네게 기도해 고마운 사랑 나에게는 밝은 질감으로 입맞아줘 너의 귀여운 그대 네게 기도해 고마운 그대 나에게는 밝은 질감으로 입맞아줘 너의 귀여운 그대 네게 기도해 고마운 그대 너도 마음 닿고 행복해 흘린 나의 눈물조차도 감사드려요 아무 내 맘속에 그대뿐이란 걸 해서 행복하죠 난 그대가 내리궂을게요 그대가 내리궂을게요 그대가 내리궂을게요 그대가 내리궂을게요 그대가 내리궂을게요 나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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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의 여전히 여전히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우 나의 이름은 나는 여러분 쭈이 샹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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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Düוט crisis 정말 많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더 cous X investor 너무 고마워 어우 여러분이 굉장히 други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서울 쉬 NGO 쉬지 сол이 싸지 마 싸지 마 싸지 마 싸지 마 싸지 마 오늘 정말 멋있는 공연을 위해서 정말 해서 주시는 스태프들에게 상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멋진 댄스를 선물해주신 저희 댄스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주십쇼 오늘 정말 멋진 댄스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공연을 위해 정말 열심히 있어주신 밑에 계신 그리고 뒤에 계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같이 들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동방 시기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동방 시기는 지금까지 시작입니다 동방 시기는 좀 rut Former 날아갈겁니다 동방 시기가 곧 뛰어 Rel energia 공급자 IN Beijing 공급자 IN Beijing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성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